1. 질라 질라 질라야 뭐라고? 어...집에 가기 싫다고? 근데 그건 네 맘대로 되는게 아니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쟤네도 질라 또 떨어질라 쟤네도 질라 또 떨어질라 쟤네도 질라 또 떨어질라 쟤네도 질라 또 떨어질라 작년에 난 BMC 크루의 원픽 질라를 팀 선택에서 밀어내던 장본인 강원 출신 놈은 받고 싶지 쇼미빨 하지만 질라는 그저 6년짜리 탈락자 누구 더움 없이 할 수 없지 무언가를 질라는 랩보다 더 잘하지 쇼 과연 형 학문외과 가보셔야 될 것 같아 질라가 하도 심하게 쇼 YTC4 라이프 독사와 라콘 그 대단한 야망 덕분에 친구도 버려 딱 네가 펴본 안 차가워 가짜 아이스 뜨거워 완전 커리어 다 털어도 이 노래가 제일 유행 과연 이 죽으라면 죽을 앰비션 졸개 널 먹여 살리는 건 랩이 아니라 컨셉 비밀인데 하나 더 얘는 녹색 쟤네 더 질라 또 떨어질 쟤네 더 질라 또 떨어질 쟤네 더 질라 또 떨어질 이제 본선이 코아트인데 아 어떡해 코아트인데 혼나겠네 이거 형 때문에 혼나겠어 형 거기까지 녹색이라면 진짜 그린킹으로 인정할게 어 5분 동안 보여줘야 믿나? 5분 동안 보여줘야 믿겠습니까? 오케이 재밌었네요 그래요 재밌었네요 질라 좀 데리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봐 오케이 오케이 미니 질라 미니 질라입니까? 저 가버렸네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쟤네 더 질라 쟤네 더 질라 쟤네 또 질라 쟤네 또 질라 쟤네 또 질라 아니 K형 그게 아니라 우리 작년에도 고생하고 올해도 너무 고생 많이 해서 이제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제가 또 노래 준비 하나 해봤습니다 오케이 들어주시고 승리의 BGM DROP DEVIT It's time for BGM 내 앞에 있는 EK형 갓 갓 갓 빼면 시체의 몸 쇼미 응원이 형의 인생곡 침 싸서 어서 빨리 집에 와 갓 갓 갓 침해 갓 갓 갓 빨리 집에 갓 갓 갓 저격이 K 머리 올 것 같다 갓 갓 갓 빨리 집에 갓 갓 갓 침해 갓 갓 갓 저격이 K 머리 올 것 같다 눈에 이 찢어진 눈이 멀어서 다리 찢었어 근데 형 아직도 찢어지게 가난하다며 쇼미 떠나온 이유 다름하느라 여러가지 협찬 공짜 옷 때문이라며 일생을 오디션만 받은 때도 성공을 못해서 기가 죽은 EK 작년에 키드밀리 형한테 털리고 올해 들어갔지 키드밀리 밑에 난 이렇게 춤을 출 수노 난 아마 될 수 있어 빈지노 EK는 내가 되고 싶은 걸지도 나는 같은 회사거든 빈지노 난 받았지 1,2개 엑소 right? 근데 형이 받아야 될 건 0.0 얘가 우승후보래 쇼미 팔 아니 그냥 이병 도입과 갓 갓 갓 침해 갓 갓 갓 빨리 집에 갓 갓 갓 저격 EK 머리 X마리 라타타 갓 갓 갓 빨리 집에 갓 갓 갓 갓 갓 집행 갓 갓 갓 저녁 EK 머리 X마리 다 같이 갓 갓 갓 집에 갓 갓 간 빨리 집에 갓 갓 갓 저녁 EK 머리 X마리 각각 années 다 갓 갓 집에 갓 갓 갓 저녁 EK 머리 X마리 괘 괘 쟤네도 질러 안 떨어졌다